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재병무 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 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지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문제를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빼고 적폐청산을 해야죠 라는 것만 딱 돼서 그걸 트집을 잡아서 지금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요즘 기사 옛날 것 기억을 더듬어 봤죠.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는 바로 엊그제입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한 수사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전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의 증언이 있는 재판 가장 최근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 직전이죠. 이제 올해 지방선거를 6월 달에 할 텐데 4년 전이군요. 그때 2018년 1월 달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휘 아래 7개인가 8개인가 되는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그니까 송철호 후보의 선거 공약을 그걸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그 수사를 지금 황운하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그 후에 그 공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에 이것을 하명수사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이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는데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 수사팀을 사실상 해산해버렸습니다. 수사 방해죠. 그러는 바람에 서둘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때 한 번 조사하고 총선이 또 임박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수사 중단 상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 방해 이런 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엄연히 범죄가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이라는 것은 빈칸으로 남겨놨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수사를 못하는데. 수사팀이 갑자기 전부 다 날아가버렸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등등 이 사람들의 공소장이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세 번 나오고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공소장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니까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로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 안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행정관 한 명이 그거를 최희봉 비서관한테 보고를 하고 최희봉 비서관이 야 그거 산업통산자원부로 얘기해 그래서 곧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이게 시작이 됐다. 이 범죄가 대통령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대통령만 지금 빈칸으로 딱 남겨놓고 수사 끝나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거 백운규 전 산업통산부 장관 구속영장 칠 때부터 얼마나 또 방해가 심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기획사정 기억나실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자체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획사정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스스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거론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미 성접대 의혹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아니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수사는 처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개해서 망신조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며 누구의 지시로 이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후에 보면 그 성접대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윤중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증언인데 그 증언의 대부분이 이규원 검사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그 다음에 공항으로 나가서 외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체포했죠.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제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막았던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 그 수사 다 끝났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인사만행. 이것도 범죄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갑자기 이걸 조사하던 검찰과거사의가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검사 13명으로 구사된 김학의 사건 별도 수사단 이런 걸 만들어서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결국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요. 뇌물 혐의로 구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일까? 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지시했던 장자윤 리스트.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 이거 아마도 조선일보를 망신주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윤 씨가 그 이후에 들어왔죠. 이것도 기획입국일 겁니다. 그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장자윤 지킴이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결국 그게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장자윤 씨 캐나다로 튀었죠. 지금 불러올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무슨 사법공조 어쩌고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여기저기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기획사정, 기획입국의 산물이고 그게 사기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자윤이 들어와서 참 사실대로 진실대로 고백을 할 경우에는 결국 이게 여권에 의한 기획공작이었음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이런 게 신적패라는 거죠. 그때 장자윤이 국내에 와서 호텔에 머물 때 아니 경찰이 호텔비까지 지불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신적패를 과연 수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의인가? 그걸 윤석열 후보가 답할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종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려고 했던 그 수많은 업무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늑장수사, 부실수사, 이재명 제외수사 이게 왜 이뤄지고 있는 거죠? 아니 범죄 혐의가 지금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서로 핑퐁을 하거나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왔다갔다 해가면서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적폐가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보고서도 외면하고 있는 검찰. 직무유기죠. 김건희 도이치모스토스 주가조작 의혹 제수사. 이게 작년, 재작년 11월 4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주범, 종범, 공범은 작년 12월 초에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는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했는데 김건희만 계속 수사한답니다. 자 그로부터 두 달 지났습니다. 수사 단 한 건이라도 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 수사입니다. 다 끝내놓고 김건희만 딱 떼서 계속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언론 보도 몇 개 보면 소환 요청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럼 체포영장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못 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은 물론이고. 소환을 강제 수사할 근거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남들은 다 재판에 넘기고 김건희 씨만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게 신적패 정치검찰의 진면목이죠. 이런 걸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코바너 컨텐츠 협찬. 이것도 작년 재작년 11월 4일에 똑같이 수사했습니다. 이거 3개월이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1년 3개월째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다. 야당 후보 탄압을 위한 수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와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 관여 안 한다고 했다. 적폐수사? 아니 당신들이 5년 전에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수사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관여 안 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신적패를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치보복이다. 내로남불 아니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아니 당시에 적폐수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오로지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하는 박수현씨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계좌회견을 합니다. 민정수석실 캐비넷을 뒤져서 300여 건의 문건을 내놓고 그걸 검찰로 수사하라. 전달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번에는 정무수석실을 뒤져서 거기서 또 문건을 찾아 냈습니다. 그 문건이 뭐냐면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동 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검찰로 넘겨서 수사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수현 대변인. 당시의 청와대였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로지 수사를 전담했다. 수사는 전담했죠. 그 수사를 부추기고 하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캐비닛 뒤져서 옛날 문건 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그 문건 다 뒤져서 검찰로 넘겨주고 수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데 그걸 윤석열. 아니 검찰은 수사자료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지금의 김오수 검찰이 이상한 겁니다. 수사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폭 관련 의혹 다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김혜경 씨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 도청 생활비로 오늘도 여러 가지 나왔더군요. 오늘도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5개 담당관실에서 김혜경 씨, 이재명 부부의 생활비를 댄 걸로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거 쓰고 모자르니까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해서 무려 5개의 부서가 이재명 부부의 생활비를 대줬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사 먹고 닭백수도 시켜 먹고 일식집에도 가고 그걸 다 도 예산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봉급받아서 뭐 했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용차 사용 그거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걸 자기가 임명해놓은 경기도 감사관한테 감사를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먹힐 것으로 보는 모양이죠. 이런 적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거 2019년에 기획사정 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죠. 아니 공소지휘가 끝난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를 독려했던 사람이 자,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거 수사 독려한 거 아니에요. 지검장이 했죠. 청와대에서 긴급계좌회견을 가졌던 박수현 대변인은 그때 기억을 잊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하도 많아서 새다가 정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어젯밤에.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아까 초반에 그랬는데 뭐냐면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갑자기 선택적으로 강한 분노로 느낄까? 뻔한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분석을 했던데 뻔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5% 안팎을 오르락내리라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것은 30 한 8 내지 4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4,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결집시키기 위한 겁니다. 또 지금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 리스크에 허덕이면서 지금 김혜경 씨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내놓고 아무리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과하면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과해놓고 국민들한테 국면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고 싶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국면을 김혜경 리스크에서 문재인, 윤석열 국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일명 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크게 쓰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 여권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톱으로 돼 있던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권의 국면 전환 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중요한 거 지금 여권이 왜 이러느냐 선거 개입? 그것도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재명 일명 구학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거두절미에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쏙 빼고 공격하는 부분. 거기다가 전례 없이 강한 분노 운운하는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은 5년 전에 보복이 아니다. 적폐청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무슨 소리냐. 왜 보복이냐.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로남불 지시.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답을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적폐들. 이거는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잘 기억을 되살려보면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4년 내지 5년 전에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까맣게 까먹고 내지는 까먹은 척 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